시흥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흥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시장에 나온 물건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은 의왕시로 평균 38.5%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 지역은 시흥시로 평균 37.2%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새롭게 발표되는 교통개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흥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크게 올랐었습니다. 3월엔 1,444건이 거래되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4월부터는 매매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11월에는 단 295건에 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동기 대비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 나온 물건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흥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 지역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 평균값이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 올랐지만 12월 말에는 0.04% 감소했습니다. 매매가는 좀 많이 떨어졌고 매수세가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양도세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금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시흥 지역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해 1월 2억 8,700여만 원에서 11월에는 4억 6천여만 원으로 약 37.2%가 상승했습니다. btb뉴스 김성원입니다.